기독한 허언증의 중심에서 있었던 심지어 허언증 때문에 굴뚝 분장까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어요. 혜리! 저는 거의 1절 버스 거의 다. 싹 다 들었어요. 싹 다 들었어요. 나왔네, 영어. 링거가 영어예요? 링거 영어죠. 저는 지금 생각이 작는데 처음에 되게 잘 맞추거든요. 또 허언증 시작됐거든요. 하네, 또 시작했다. 저 형 약간 허언증이. 하네, 이렇게 하고. 이게 벌칙이네. 그렇죠. 군대에 있는 동안 좀 허언증 좀 고치고 왔는지 알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더 심각해졌다, 허언증이. 군대에서 봤을 실력이 원샷 원킬까지 한 적이 있다. 아, 진짜? 이거 방송 보고? 아니, 무슨 노래에서요? 아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잘 들었는데. 또 최근 분을 한, 3,4에 몰아봤어요. 네. 저는 집에서 혼자 원샷을 받은 게 진짜 너무 많았어요. 집에서 원샷 받았다, 집에서 원샷 받았다. 집에서 원샷 받았다.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엄마가 찍었다, 엄마가. 기준들이랑, 기준들이랑. 기준들이랑, 기준들이랑. 엄마가 원샷을... 기준들이랑, 기준들이랑. 자체 평가를 하자 나는 TV 화면에 없지만 이렇게 글자 수를 따져봤을 때 원래 나와야 하는 건 내 얼굴이다. 이런 적이 너무 많았고 멍이다. 차라리 전우들이랑 했다고 하지. 아이고. 원샷 원킬까지 해본 사람이다. 원샷 받았다고. 혼자 원샷 받았대. 얘들은 한 해 냅다. 혼자 해서 한 해는 버려. 자체 평가 원샷. 내가 버려. 귀 막았어. 자 그리고 나머지 우리 놀토 멤버들은 과연 나랑 한 해 싸웁니다. 자존심을. 나랑 한 해 싸웁니다. 자존심을. 한 해 보다는 잘하자. 아 맞아. 아 맞아. 말도 안 된다. 여기가 더 궁금한 일인데. 귀엽고 귀엽고 멘탈 붙잡았더니. 자 이제 두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할게요. 예 한 해의 마스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했을 때 계속 원샷. 원샷 원킥. 내가 지금 내가 원샷인데. 심지어 한 번은 다 맞힌 적도 있대요. 자체 평가로. 아 맞다. 오. 오픈. 죽어봐. 아 미안해. 너 그래. 아. 아. 하파가 뭡니까. 하파가. 너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2라운드를 위해. 레츠고. 야. 하파는 그냥 마지막에 넌 그거 쓴 거잖아. 저거. 우리 쇼트는 이제. 진짜로? 잠깐만. 진짜 동현이랑 한해랑 누가 더 많이 맞혔는지 둘 중에 한 사람 원샷 좀. 이런 얘기. 그래.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저거 봐. 많이 맞힌 분의 원샷. 많이 맞힌 분의 원샷. 많이 맞힌 분의 원샷. 나 이 사람 서프라이즈에서 봤는데. 왜. 나는 치권에서 봤어. 이 사람 서프라이즈에서 봤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갈게요.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오. 렌탈이 깨졌어.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그러면 한해 씨의 핫바는 여기에 좀 묻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발은 비슷하죠. 핫가을 핫가을. 핫가을. 야. 야. 동현 씨 거에요. 동현 씨 거. 캐릭터를 뺏어가래. 비슷하지 않아요? 할 걸에서 핫바. 갑니까? 할 걸에서 핫바? 할 걸 핫바. 너무 다른 것 같아. 듭니다. 할 걸. 걸. 핫바. 끝나잖아. 이건 잘못된 거다. 핫바. 핫바. 할 걸. 첫째 중에 깨재가. 깨재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깨재가 이렇게 들었는데. 두고 볼. 깨재가. 두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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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재가. 이거 맞나? 맞지 않아? 맞아요? 또 이런 날 하필. 또 이런 날 하필. 말은 더 잘. 평소에 이런 건. 저기 동현 씨 그런 얘기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피우 씨한테 한 것처럼. 두고 볼 깨재가. 드디어 결승 관련이 왔어. 그렇지. 열렸습니다. 대단하다. 지금 이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춤을 춰야 되는데. 자. 어, 이거 무슨. 맨날. 우와. 이게 뭐야. 야, 이거 뭐야. 아니, 이름은 뭐야. 한혜 씨 춤이 좀 업그레이드 됐나요? 어떻습니까? 춤추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동기 중에. 그냥 좀 배웠어요. 아, 춤을 춰야 되는데. 자. 웃는 게임이다, 이거는. 주세요. 일단 유리. 자, 이 목소리는 그룹 카드의 목소리입니다. 누구? 카드. 카드. 오, 이거는. 이게 무슨 노래야? 아, 이거 알어. 아, 맞다. 그렇지. 맞다, 맞다. 그렇지. 근데 너무 멋있어, 이게. 아니, 일단 춤추면서 좀 맞춰보라고 그래. 자,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오, 댄스 배틀, 댄스 배틀. 폴리머, 폴리머. 약간 댄스 배틀 느낌으로. 오, 왔다 갔다. 아까 넙다리 형이 했던 거 하지. 넙다리 형이 했던 거 하죠. 폴리머. 한 해 들어온다, 한 해 들어온다. 아유, 난 안 놀랐다. 한 해 좀 늘었어. 난 안 놀랐다. 아, 그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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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김동현. 한 해. 한 해, 김동현. 김동현. 나이키, 나이키. 김동현 나이키. 자,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노래 끝났어. 노래 끝났어. 아, 잠깐만. 정답. 아, 땀 났어. 이건 어떤 때 쓰길래 보는 사람이 부끄럽죠? 그게 포장만 보면 무슨 세계대회예요, 무슨. 노래 제목 힌트 들어갑니다. 혜리가 춤출 때. 뭐지?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말려도. 절대. 응, 절대. 절대 굴하지 않고. 절대 멈추지 않아. 실패. 누가 멈추지 않아, 누가? 내가 멈추지 않아. 앞에는 한 글자입니다. 난 멈추지 않아. 난 멈추지 않아. 어? 가수는요? 쓰리. 투. 옛날. 원. 한 해. 실패. 한 해. 난 멈추지 않는다. 벅. 어? 실패. 자, 여러분 이 안에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멈추지 않는다. 벅이 아니라고? 벅스? 실패. 어떻게 봤어? 하늘. 나는 멈추지 않는다. 잼. 동현. 동현. 난 멈추지 않는다. 잼. 동현. 난 멈추지 않는다. 잼. 야, 이거 뭐야? 장원. 장원. 야, 이거 뭔데. 쌍지역. 대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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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 됐다. 대박이다. 야, 뒤집기 들어갔는데요. 결과. 바꿀 게 없나요? 바꿀 게 없나? 바꿀 게 있는데 내가 안 할 거예요. 결과. 아, 노. 오픈. 결과. 오픈. 재미없다. 재미없다. 음악 주세요.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뭐야. 잘했다. 크리스마스의 기억이 옵니다. 크리스마스 앙몽. 버리. 새 역사를 쓴 것 같아서 뿌듯했거든요. 뭐야? 죄송해요. 진심을 담아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